다음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새벽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쌤으로 귀연드려옴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쌤을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승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쌤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전도자가 누릴 미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여름 시간표 속에 중요한 랩런트 훈련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리더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24차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지요. 이번 여름 시간표 속에서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또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기도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설계해 나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 전도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노인들도 이 시대 전도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의 시간표 속에 우리 성노인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세계 랩런트 대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세계 랩런트 대회 때 주신 이 미리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가 우리 24차입니다. 24차라는 것은 24년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 3년 동안 이어서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CVDIP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CVDIP라는 것이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CVDIP를 미리의 응답 속에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눈입, 미리 정복과 미리 성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다섯 가지의 미리의 응답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작년에 붙잡았던 세계 랩런트 대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응답해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속에서 미리 보기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 속에서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가 이 미리 보기를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결론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이 CVDRP도 필요하지 않고 또 예배도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에는 관심도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이 나라는 영적인 정체성이 살아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 전에,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것을 보고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미리 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마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것과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세계보고마을 보기 원하시고 그 세계보고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노인들이 또 우리 성노인들과 랩런트들이 이 미리 보기가 된다면 살아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미리 보기가 되는 랩런트는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처럼 보이지만 미리 보기가 되는 랩런트는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응답을 찾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노인들이 날마다 언약 속에서 이 미리 보기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 속에서 미리 갖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 속에서 미리 갖기입니다. 이 미리 갖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소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 완전 내필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갖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소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랩런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만든 랩런트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이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정시 예배를 들 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편집시키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고 또 현장에 답을 얻게 되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갖기의 응답인 것입니다. 또한 미리 갖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미리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란 것은 세계보고마, 2, 3, 7나라 보고마, 5천 종족 보고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보고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유목사님이 대학 리더들만 모아서 훈련할 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가 아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보고마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분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을 후대들까지 전달하는 랩런트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절대의 계획을 미리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힘과 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미리 갖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지고 미리 누림입니다. 세 번째는 꿈을 가지고 미리 누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미리 누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며 우리가 있는 현장과 현실 속에서 삶, 오늘을 가지고 미리 누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기 이전에 또 현실을 마주하지 이전에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이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미리 누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란 것은 강단의 말씀과 또 기도수첩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과 현실을 마주하기 이전에 미리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미리 누림의 현장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현장과 현실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 오늘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집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현장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나만의 이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삶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날 영적으로 한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부서라도 삶 오늘을 누리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삶 오늘을 가지고 현장과 현실 속에서 미리 누림의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미리 정복과 미리 성추입니다. 네 번째는 미리 정복과 미리 성추입니다. 이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유언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복하시고 우리를 현장으로 또 전 세계로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시켜 나가기 위한 영적 파수꾼이고 또 영적 의사이고 그리스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능답은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단의 나라 속에서 감추어졌던 생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다들이 그리스를 영접하고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또 홀로 이러한 정복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함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교회와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고 또 교구에서는 지역과 함께 전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2주간은 랩런트 대회와 또 각 부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정교인이 함께 랩런트 운동에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같이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또 그리스의 대사로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리 성취라는 것은 노바디 현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노바디라는 것은 아무도 갈 수 없고 또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장을 말하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 곳의 현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장은 3차,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많은 휴유증들이 생겨나겠죠.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될 수 있겠고 또 이러한 전염병 속에서 일어나는 우울증 또 조울증, 공황증 같은 정신병들이 또 생겨날 것이고 지금도 또 이러한 영적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빈 곳을 보금으로 치유하는 것이 미리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정확한 보금이면서 참된 보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보금을 가지고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CVDIP라는 응답이라는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저에게 큰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이고 또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이고 또 모든 현장이 꿈의 응답이고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이고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미리 보기의 응답이고 또 모든 일이 미리 갖기의 응답이고 모든 현장이 미리 누림의 응답이고 모든 사람이 미리 정복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미래가 언약가진 우리에게는 미리 성취의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넵런트들과 우리 성도인들이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다섯 가지 미리의 응답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시고 또 이번 세계렘런트대에 주실 언약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CVDIP의 응답 속에서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과 미리 정복과 미리 성취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세계렘런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237나라 보금화 속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기도로 미래의 세계보금의 그림을 설계하며 또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디자인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계렘런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또는 새벽에 주신 전도자의 미리의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인1 교회의 운동과 또 4천말씀 운동과 237나라 보금화와 본당 헌당을 놓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단임 목사님에게 성행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모든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또 성례인들과 랩런트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 우리 학사항 방지와 또 현장 예배 안정과 니더 수련회와 세계 랩런트대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